오늘은 가정 위탁의 날입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 놓이면 다른 가정에서 대신 보호해 주는 게 가정 위탁 제도인데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으로 보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연정 씨가 시간을 보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갑니다. 도착한 곳은 어린이집. 4살 지혜를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여느 가족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연정 씨는 지혜의 위탁모입니다. 자녀가 없는 연정 씨는 4년 전 위탁 아동이 부모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라디오 광고를 듣고 위탁 부모 신청을 한 뒤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아동 보호 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고 위탁센터에 도움을 청하면서 이들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위탁모 김정선 씨는 친모가 이혼과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게 되자 생후 27개월 된 산의를 데리고 왔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 없어 2년간 고민했지만 위탁 아동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측정돼 매월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친부모의 실직, 학대, 사망 등의 이유로 돌봐줄 형편이 안 돼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는 울산에서만 220여 명. 하지만 위탁을 요청하는 부모에 비해 아이를 막겠다는 가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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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